아 아 아 아 fiquei 괜찮아 요신통 두 9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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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괜찮아요? 아... 진통이... 병원이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단은 저기 가서 앉아요 아...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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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확실히 좀 잡아 드릴게요 혹시 여기 어디세요? 저 광진 광진구요? 네 물로 갖다 드릴까요? 아... 저 물이 엄청 사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물 좀 드세요 고마워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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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너무 많이 나셔서 고마워요 하... 많이 놀랐죠? 너무 사랑해서 괜찮으세요? 아... 여기 길거리인데 갑자기 얘가 나오면 어떡해 놀랐겠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저희도 사실 임산부를 처음 보았어요 네 맞아요 많이 썩차운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이고 얼마나 됐어요? 8개월 8개월? 여기 탈레모는 뭐예요? 튼튼이예요 튼튼이예요? 귀엽겠다 나중에 학생같이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쁘게 자랄거예요 워낙 이쁘게 이쁘게 자랄거예요 워낙 이쁘게 아 그리고 지금 네 택시가 곧 온다고 해서 뭘 그쪽에서 펜치고 한 번 아 괜찮아요 내려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지나고시지 바빠 고마워요 아 음